쓰레기쿠션?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배워야 돼. 이제 보여준 거다. 쓰레기전은 원쿠션 맞고 테이프 하나 세이크 여기 오는 거예요. 안 만들어도 잘... 처음에 공을 맞추고 원, 토, 쓰리 이렇게 와요. 오, 오케이. 오... 이건 쓰레기쿠션이네요. 저거 어떻게 맞추냐고. 아니, 너무 어려워. 그냥 짜는 거. 그럼 이렇게 맛있을 때. 네, 살짝 이쪽 잡고 저거 어떻게 맞추냐고. 봤지? 이거는 쓰레기쿠션인 거예요. 봤지? 이거는 쓰레기쿠션인 거예요. 오... 잘한다. 저 이것도 많이 연습한 거예요. 이거는... 마세이인데 오, 마세이? 300... 1. 300 이하 금지? 찢어진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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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어려웠어. 언니 다 할 수 있어? 어려운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응. 알았어. 언니 치지 마요? 하나, 브릿지, 브릿지 잡아요.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언니 잡아요. 하나, 둘, 택, 택, 이렇게, 택, 이렇게. 힘 항상 있어야 돼. 힘을 주고 스피를 먹어서 얘를 먹게? 네. 언니 골프도 속도이잖아요, 언니. 얘 똑같은 거예요. 임팩트. 임팩트. 언니가 목적지 내가 여기 보내겠다. 언니 딱 힘 여기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임팩트. 첫 공, 불을 잘 쳐야지 스피를 잘 먹는다. 네. 저는 믿어. 언니 믿어. 뭐야, 맨날. 언니, 언니뿔 여기 보내는 힘 느낌 아 봐요. 언니, 콜프 치니까 알 거예요. 콜프 치니까 알 거예요. 힘 있게 이래, 언니. 즐겨봐 이 채널. 해 봐주세요. 네. Snow.